손을 한번 들어야겠네 날려가지고 불 살짝만 붙어도 지금 굉장히 건조한 상황이 돼서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불만 피우려고 이렇게 해놔요 바람이 날리지 않아 이 파이어 스틱을 써보면 진짜 사람 자기 권리 성격에 나와 아부님이 장가 다니게 되는데 장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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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찬감 서작팀 저희가 워드차장 낭만적이야 먹을 게 있고 지금 낭만의... 그럼 오늘 반찬은 밥이랑 생선 딸랑 하나? 어지러워. 말도 안 돼. 하루 종일 종일 먹는데. 간장에서 밥 먹는 사람도 있어. 맛있겠다. 이야. 첫 끼네, 첫 끼네. 어우. 이거 읽는 동안 성대모사는 가자, 그러지 않아. 꼭 해야 되겠네. 규한이는 성대모사 못 봤죠? 규한이는 성대모사 볼게요. 일단 기본적으로 장혁 한 번 가자, 장혁. 왜냐면 다 같이 모인 건 또 처음이니까. 이병 장혁도. 어. 장혁! 이병 장혁! 이병 장혁! 잡을 때까지 끝까지 잡겠습니다! 여기서 이범수 씨. 진짜 이범수 선배님은 나의 필살기이지. 지금까지 이범수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죠. 진짜 못 봤어. 이범수 선배님도 그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저씨. 하루 종일 너 기다리셨어. 너. 안 온다고 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너 알어? 미녀는 괴로울.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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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신입생들이 했으니까 기존 멤버들도 좀 보여주세요. 아. 밥 다 됐어요? 그 캐릭터로. 진짜 우리도 개인기 진짜 없다. 없어. 전멸이지. 전멸. 야. 익었는지 한번. 20분밖에 안 되는. 아 이거 이런 것 같아요. 오오오오. 오오오. 오 이거 색깔이 좋은데. 난 좀 깨끗해. 화력이 좋아서 그런가? 죽. 죽 같지 않아? 안 익지. 어? 들이 갔어? 들이 갔어? 응. 물 좀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약 한 분에. 꼬들꼬들해? 아직 그만. 와. 쌀밥. 두 알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근데 이거 쌀 어디 거예요? 형이. 저 석쇠 가져왔어요. 차가 크다. 잠깐만. 엎불뀩이. 솔직히 이렇게 집에서 정화를 해봅지 이렇게 티비로 보면서 저녁으로. 와 저거 진짜 저게 맛있을까 그런생각 해봤죠? 아 그럼. 나 배달음식인 줄 알았어. 진짜로요? 색깔이나 이런 게 너무. 누가 이렇게 갖고와서 해준 줄 알았어. 이렇게 직접 해먹는 줄 몰랐어 진짜로. 진짜로요? 오 며칠 더 계셔야지 믿으시겠어요? 꿈이었으면 좋겠다. 오 맛있어 봅니다. 오 맛있겠다.